음악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방문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경기도 양평에 가면은 거기에 씨아트 뮤지엄이라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명예교수였던 그리고 조각가였던 정관모 교수님 우리 지난 6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85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평생 조각가로 살아오시면서 기독교 예술 발전에 공헌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일찍 가지고 그곳에 7만평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거기에다가 설립한 조각미술관 씨아트 뮤지엄입니다 두어 차례 정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씨아트 뮤지엄에 그 씨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봤더니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Contemporary, Creativity, 그리고 Christianity입니다 현대적이고 창조적이며 그리고 기독교 정신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그 앞글자를 따서 씨아트 뮤지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놓았습니다 가면은 여러 가지 많은 컨셉, 요나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나 그러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조각을 해놓은 작품들을 볼 수가 있고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유명한 제일 대표적인 조각상이 있는데 조각상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서 보면은 철골 구조물처럼 보입니다 그 이름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의 아주 대형 얼굴상 폭이 15미터가 되고 높이도 15미터에 이르는 아주 대형 철제 조각상인데 예수님의 얼굴 조각상 중에는 현재 현존하는 세계 제일의 가장 큰 조각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걸 조각을 할 때, 그 작품을 만들 때 처음부터 예수님의 얼굴을 조각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원래 시작은 자기의 얼굴, 즉 자화상을 조각하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걸 점점 조각을 해나가는 동안에 환하고 멋진 얼굴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점점 고통스러운 얼굴 무언가 복잡 미묘한 감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게 서려있는 듯한 그런 얼굴 모습으로 자꾸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던 작업을 다 멈춰놓고 멀찍이 떨어져서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그 작품을 계속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임종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 다 이루었다라는 독백을 내뱉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마치 계속해서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딱 느끼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자, 이 조각가에게, 특별히 오른손잡이 조각가에게는 생명과 같은 이 오른팔에 갑작스러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서 급하게 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원을 찾았는데 악성육종이라고 하는 암판정을 받게 됩니다 서둘러서 수술을 받고 그 뒤로 많은 방사선 치료를 계속 받아야만 했는데 그런데 성공한 듯 보였던 그 수술이 악정육종에 계속 반복되는 재발로 재수술, 재수술 그리고 항암치료의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이분이 이제 정신을 잃었다 찾았다 잃었다 찾았다 반복되는 아주 무서운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언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을 그 시간에 이 정관모 교수님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을 지금까지 조각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 몸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바로 이 순간에 그래서 조각이나 그림 같은 것들, 일체의 창작 생활이 이제는 불가능해진 내게 허락하신 그렇다면 마지막 미션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이것인가 하는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불편했지만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그 미완성된 작품을 다시 수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얼굴에다가 수염을 용접해서 붙여놓고 머리를 길게 만들고 그리고 이마 위에다가 가시 멸류관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작품이 바로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대형 얼굴상입니다 다 완성을 해놓고 이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작품 속에는 내가 조각가로 편생을 살아왔지만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조각해 오신 주님이 늘 부활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작품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여전히 투병 생활을 이어가면서 마이 오벨리스크라는 자서전도 그분은 쓰셨고 그리고 이제 한 1년 전쯤 작년 11월에는 뉴 아이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림전을 개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85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분은 항상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늘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세 가지의 결론이 내려지더라는 거죠 나의 인생 한마디로 참 숨가쁜 삶이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미완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평생에 걸쳐 조각해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조각가의 인생 고백입니다 숨가쁜 삶 미완의 삶 그러나 감사한 삶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세계 정세 지구촌 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 자연현상들 바라보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이 표현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는 말세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는 정말 말세다 말세의 징조가 보이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그러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도대체 뭡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를 참 힘겹게 만들었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전쟁의 소식입니까 혹은 트리키에와 금년 연초에 시리아의 그 접경지역에 발생했던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입니까 세 가지 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세의 징조가 맞기에 이게 지금 현저하게 우리에게 빈번하게 지금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정말 이제는 종말이 오고 있나 보다 세상 끝날이 다가오고 있나 보다 말세의 징조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디모데 후서 3장 1절 말씀 이하를 보면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도바울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진정한 감사를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감사가 가난해진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물론 교회 안에서나 신앙공동체 안에서나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러한 해당되는 주제로만 쓰는 개념은 절대로 아니죠 예의를 알고 윤리를 알고 도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고 살아야 할 동목으로 우리는 감사의 개념을 다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감사에는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인의 감사는 언제나 절대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상대적인 감사나 조건적인 감사의 자리에서 거의 발견되고 있는 예가 성경에 좀처럼 없다는 점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감사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절대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메대제국의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다니엘은 세 명의 국무총리 중에 한 사람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신분상, 포로로 끌려온 신분상 왕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왕 다음으로 더 이상 출세할 필요가 없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셈이죠 비록 외국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다리오 왕이 가장 아끼는 충직한 신하였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국사를 잘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앞에 4절 말씀해 보면은 그에게서 아무 그릇됨이나 허물을 찾지 못할 정도로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에 대해 이제 다른 두 총리와 고관들이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들은 다니엘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요 또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함정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나 무엇이라도 구하는 행동만 보이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서를 꾸미고 왕의 인장을 찍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다니엘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컨텍스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에 보이는 반응이 이제 오늘 본문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오늘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 다니엘의 반응송에서 절대감사에 관한 몇 가지의 믿음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절대감사가 드러나는 이 상황입니다 10절 다시 보시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입니다 상황을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이 지금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예상 가능했습니다 나름대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다듬으시고 조각해온 이 다니엘의 인생 드라마의 결말이 아마 이대로라면 자기 인생의 추락 처참한 죽음이라는 결말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조건적 감사에 머무르는 사람이었다면 이 상황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첫 반응은 불안함이나 두려움 이었을 것입니다 불안함은 곧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여기까지 지금 내가 어떻게 올라왔는데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그 상황은 대적자들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지금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감사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쯤 되면 긴급하게 울며 부르짖는 기도 고민 가운데서 토해내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건져달라고 어쩌면 오늘 본문의 반응은 이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았어야 할까요?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활짝 올려져 있는 문을 하나 둘씩 우선 닫고 그리고 금식하며 집중 기도했더라라는 이런 말씀이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일말의 고민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어디서도 하나님께 이 상황 벗어나게 해달라는 단 한마디의 기도의 소리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사자굴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도 없습니다 그가 보인 반응은 한 가지였습니다 알고도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절대 감사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 진가가 드러나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절대 감사는 항상 그렇게 해왔던 훈련된 감사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전에 하던 대로의 이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였을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몇 살쯤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년 다니엘이었습니까? 청년 다니엘이었습니까? 아니죠 10대에 티네이저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가 두 번이 바뀌어지고 정권이 세 번이 바뀌어지고 지금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에서 90살로 추정이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10대 때 정한 뜻을 80대 노인이 되어서도 지금 한결같이 이어오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절대 감사는 결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감사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된 감사, 감사의 훈련이 없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절대 감사가 드러나는 법은 거의 없는 겁니다 절대 감사라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훈련해야 하고 꾸준히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절대 감사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어려움을 극복해낼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오해해서도 안 되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사소로운 일이지만 불만이 생겨날 때, 불평이 생겨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또 훈련의 기회로 나에게 지금 삼고 있는구나 생각하고 연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 감사의 또 하나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원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절대 감사의 타이밍입니다 절대 감사는 어느 타이밍에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상황은 거의 대부분 보면 분명 어떤 상황이나 사건과 연결이 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타이밍적으로 볼 때 대개는 그 사건이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서 언제나 감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10월, 이 좋은 계절, 가을, 감사의 계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10월, 또 11월 교회마다 상황은 다릅니다마는 추수감사주의를 이 교회, 저 교회마다 지키면서 언제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쯤 되면 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합시다 어떤 교회에서는 감사의 목록을 한번 쭉 한번 적어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물론 한 해를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이미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은혜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이렇게 과거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며 감사의 기억들을 끄집어내며 그렇게 하는 감사도 물론 소중한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거죠 절대감사는, 절대감사의 타이밍은 상황 이후가 아니라 상황 이전입니다 애프터의 감사가 아니라 비포의 감사라는 것이죠 사건 이전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막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나중에 건져주시고 나서 문제의 상황이 다 해결되자 그제서야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측 불허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어쩌면 아직 지금 시작도 안 된 상황을 앞둔 시점이었지만 그는 이미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빌리포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미래형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좀 더 다시 해석해서 번역을 해드리면 너희가 혹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일을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미리 감사입니다 먼저 하는 감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대감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까 바로 오늘 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말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 속에서 드러나는 감사의 모습 절대감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조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 전체를 비추어 낼 수 있는 절대감사의 스위치를 우리는 스위치 온 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해서 지금 너무 만족해서 그래서 감사한 인생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막 승리를 주셔서 이기게 해주셔서 그래서 감사한 인생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믿고 그리고 미리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인생의 걸음이 절대감사의 자리로 훈련되는 인생이 될 것이며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나가시는 그러한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꿈꾸며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머릿속인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우리 이번 가을만이 아니라 남은 인생 전체를 달려 나가는 동안에 조건을 바라보며 감사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며 비교감사하는 인생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향방 없이 분주하고 이유 없이 불안한 시대에 조급함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영혼들에게 감사가 빈곤해지고 기쁨이 메말라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는 절대감사로 무장하여 남은 인생을 달려가겠다 다짐하는 감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